이 각 나라와 이 민족들을 보면요 이 새로 태어난 그 생명 사람들에게 또 이름을 주어줄 때의 일정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한 2000년도에 들어서 한글 이름이 유행을 되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낳게 되면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께 좋은 이름 한번 좀 줘주세요 저도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용호 이 한글로는 용호 그러면 뭐 용과 호랑이 있어서 참 목사님 모습 보니까 참 무섭게 생겼는데 그런가? 막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제 한자를 보면 용호라는 거에 그 변에 세금변이 있습니다 금, 그렇죠? 금은 뭐죠?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제 한자는 빛날용, 빛날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머리가 빛날지 이름이 빛날지, 몸매가 빛날지 알 수 없지만 한테는 할아버지가 빛나라 라고 한번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성씨를 보면 제가 이제 거창의 이제 저희가 저기 종가집인데 거창신씨입니다 근데 거창신씨는 함자가 삼갈신자를 써요 그럼 마음신에 참짐자를 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맨 처음에 삼가다 그러면 뭐 빛나는 걸 삼가라 해서 뭐 그런 이상한 뜻이 아니라 삼가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불이한 것, 나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때요? 올바로 잡아서 용호야 너는 장차 빛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두식 사장님은 어떤 뜻입니까? 아마 우리들 각자도 이렇게 이름을 보면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가장 인상적인 그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90년대에 미국에서 개봉된 늑대와의 춤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미국의 인디안 부족, 여러 부족 중에 하나인 바로 수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사람들이 이름을 주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족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동, 특이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수족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늑대와의 춤입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서 그걸 뺏으려고 따라가고 또 늑대가 덤비니까 도망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인디안디 보면서 어, 저 사람 춤추네? 늑대와 댄스를 추네? 그래서 어, 댄스 위드 우프 그래서 늑대와의 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족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백인, 주인공이 아내가 된 그 여인의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서 하도 그 인디안 부족의 어떤 여인이 괴롭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쥐고 불 끌 일어서 한 대을 딱 쳤나 봐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서도 주먹 쥐고 일어서 그리고 추장의 이름은 뭔지 기억하십니까? 발로 차는 새, 새를 발로 차는 새 하여튼 발로 차는 새 또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바람 등등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본 후에 저희 집에 이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비슷한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아내와 이렇게 볼 때는 저희 첫째, 지금 이제 시니어가 됐는데 이 애가 돌이 같진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3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걷지를 못하고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애를 가졌을 때 그 부모의 그 심정 있지 않습니까? 얘가 다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성장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온갖 잡생각이 막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이 코스코에서 장을 보고 나서 그 박스에 담아서 온 다음에 그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저쪽에서 그 박스 가지고 이렇게 탁 놀더니 갑자기 그 박스, 빈 박스를 딱 들고서 일어나가서 아빠 하면서 새맑게 웃으면서 저에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첫 걸음을 걷는 아이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뻐서 아이에게 농담처럼 지어진 인디언식의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박스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저희 승제의 그런 영어인은 사무엘 한국의 승제 있지만 인디언 이름이 있으면 박스 들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도요 각 시대의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나 그 사람이 행할 특별한 일에 대한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경우에도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그 뜻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호칭들을 우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의 그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그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 그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인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아여서 이 예수님의 호칭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과 모습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게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로 오신 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시대나 또 오늘날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조금 당황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이제 약혼, 정혼,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약혼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지만 아버지끼리 어렸을 때에 이 녀석 보니까 좀 훌륭하군 그래서 며느리 삼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윤수 형제님 딱 보면, 아기들 보면 나중에 우리 하루나 하나 남편감이 될 만한 아이가 태어났나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러다 마음에 딱 들면 그 부부하고 또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며느리? 사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들끼리 이제 약혼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사자인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내 남편으로 점찍어졌는지 내 아내로 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 신부가 각각 최소 만 13살 또 신부의 경우는 만 12살이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성년이다 일컫는 성년식을 할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이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정식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아무리 정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랑, 신부가 같이 동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때서부터는 사회적으로 유대사회에서는 정식 결혼한 부부, 비슷한 그런 식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남편 된 사람은 나의 남편, 아내, 허니, 오마이 베이비 하면서 자기의 아내, 남편에 대한 호칭을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혼을 맺기 전에는 아버지끼리 서로 싸워서 파괴 파괴할 수 있지만 정혼을 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이 어떤 음란의 죄, 가늠의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것을 파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후에 1년 또는 1년 이상 이 신랑은요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도 짓고 돈도 모으고 또 부인을 데리고 올 때에 장일을 지참금도 준비하고 하다가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딱 때여서 결혼할 때가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 결혼 잔치 준비를 한 후에 자신의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같이 전화나 이메일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 올지 다 알겠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그래서 이 신부 측에는 뭘 했냐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 하는 그 친구들이 이 신랑과 신랑의 그 친구들을 맞아야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필요한 것은 등 밤에 맞이할 등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 또 미련한 처녀들의 그런 예화를 사용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여간 신랑과 친구의 신들이 와서 신부의 그 친구들에 맞이해서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간단한 종교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부의 부모님이 딱 보면 어떤 걸 하죠? 신랑 될 사람이 큰 절을 합니다 우리 박상전사님 결혼할 때에 예비 장인원을 보면 온라인으로 큰 절을 하라 그랬더니 그걸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또 후회할 거야 막 그러면서 놀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간단한 예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모에게 간단한 종교의식을 한 후에 이제 신랑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7일 동안 또 기분이 더 좋거나 부유한 집은 어때요? 14일 동안 이 결혼 장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절차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는 이 유대인의 그 결혼 절차 과정 중에 어느 틈에 속하게 됩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원한 후이고 결혼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같이 동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동침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 자신의 아내에게 딱 왔더니 아내의 그 몸매에 배가 뽈똥 나온 거예요 바로 그녀가 임신을 한 것을 바로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나하고 동침하지 않은 나의 아내가 배가 뽈똥 뛰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그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까요?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는요 하늘이 무너지고 그냥 자신의 인생은 이제 망했다 끝이야 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일이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에 전해지게 되면 어때요? 요셉 자신은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사랑을 아는 이 마리아는요 가름죄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요 요셉은 스스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요 최대한 이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의 그 살 길을 어떻게든 찾을 것을 배려하는 그 차원에서 그 정원의 관계를 아주 조용히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을을 떠나서지 어떻게 하든지 이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꿈속에서 주의의 사자가 나타나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그 간통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임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심이니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바로 요하는 구원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화목죄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죄의 대가로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부어줘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을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예수님의 오심은요 요셉에게는요 그의 인생의 위기였어요 그의 인생의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아는 아내가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바로 구원의 그런 소식이었고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20절에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이 순정하여서 24절을 보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분부한 대로 행하여 즉시 마리아를 자신의 그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마리아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또 모든 사람들을 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삶의 위기와 삶의 절망의 그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순정하고 즉시 행함으로 그가 생각했던 위기, 그가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자신의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세상의 고난이 싫어서 세상의 고난이 무서워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보다도요 세상의 어떤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자신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봐도 세상 속에 세상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력을 따른 죄의 권수에서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고 거룩함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인마 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인마 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각각의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3.1차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함께 바로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얻어야 할 모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제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세서 1장 15절에 기록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23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인만웨이리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각 시대에 사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자가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인만우의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 책 이름이 뭐죠? 39권의 마지막 말라기 있죠 말라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있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유대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바로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암흑기 400년의 그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흑기 동안에는 여러 그런 제국들에 있어 지배를 당했고 현재는 그 로마 제국의 그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서 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그 어두운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자는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마누엘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인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그 믿는 신 각 종교에서 믿는 그 신들은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면 신을 만날 수 있고 신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인신제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몰렉신에게 그 바쳐요 동으로 만든 그 신상에 뜨겁게 불타면 그게 버겁게 다 닳아오는데 그때 어때요? 옆에서는 깽까리 크게 쳐서 그 아이를 불타는 손에 던지게 돼요 그럼 아이가 죽는 그 소리가 부모들이 못 듣게끔 음악을 막 크게 틀면서 그런 인신제사를 들어요 그러면 나의 신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라는 것을 믿었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공을 들였어 어떻게 내가 더욱더 노력을 하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우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들의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요 자신의 그 신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은요 가짜 신이고 바로 죽은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도요 구약 시대를 때만 해도요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죠? 죽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깨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바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소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만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옳게 깨닫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사육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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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for some reason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